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 밀라노에서는 엑스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엑스포의 큰 주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 이런 주제로 이번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한 3개의 문제를 먼저 선보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식의 핵심 소재는 발효, 숙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전통 온기문화라고 합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식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은요. 문자 샵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민 100원의...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네, 오늘 정면승부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함께합니다. 오늘 YTN 라디오까지 먼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좀 훈훈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봄을 즐겨라. 관광주간이 지난 5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봄관광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 7일하고 8일, 1박 2일 동안 인천 덕적도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캠핑하고 왔습니다. 캠핑하셨군요. 그럼 가족분들 모두 함께 가셨어요? 아니요, 가족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이제 저희 젊은 사무관들하고 또 우리 대변인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이제 직장에서 가족을 이루고 계신 분들 캠핑 다녀오셨네요. 덕적도 좋았겠습니다. 자, 봄에 떠나는 여행, 직접 다녀오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시던가요? 보통 이제 휴가하면 여름철에 떠나게 되고 어디든지 가보면 하여튼 인산이 내고 그래갖고 사람 때문에 힘드는데 이게 봄에 가니까 또 제가 휴가를 해갖고 평일에 간 거라서 아주 한산하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다녀오신 성수기가 아닌 차분한 바닷가에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 여행 많이 좀 시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전히 우리 직장,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휴가를 내는데 눈치가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네, 저도 이번 관광주간에 직원들이 제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휴가 쓰도록 관광주간에는 우선 간부들부터 다 휴가 가라고 제가 압박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직장들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또 저희 같은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이 휴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또 경제단체 등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휴가 문화가 어느 한 시즌에 다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시다시피 토요일 날 노는 토요일 휴무제도 그거 정착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주간도 봄, 가을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정착이 되면 점차 좀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 봄에 휴가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을에도 또 관광주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관광주간은 이제 보통 가족들이 관광 가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의 학업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 좀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단풍도 좋고 또 이제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뉴스 정면승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밀라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5 밀라노 엑스포가 개막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거 좀 재미있게 보셨어요? 여러 나라들마다 아주 독특한 전시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다녀온 거는 한국관도 5월 1일자로 다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하느라고 갔었고요. 우리가 참석한 나라들 중에서 아홉 번째로 큰 부지에다가 한국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주제로 다 참가해서 우리 한식이라는 게 워낙 건강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식문화를 미래의 중요한 건강한 먹거리의 대안으로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이번 밀라노 엑스포 주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런 모토가 들어있던데요. 그럼 우리 한식 어떤 의미에서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식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그것도 그런 철학을 담고 있고요.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특히나 많죠. 그래서 장류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발효 음식이죠. 또 김치도 그렇고요. 발효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도움으로다가 자연에서 얻게 되는 그런 영향을 높이는 어떤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효 음식이 우리 동양 음식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음식이 많은 편이고요. 또 오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음식을 우리는 약으로다가 좀 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약식, 약과 심지어는 술조차도 우리가 약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다가 대하면서 먹는 것이고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우리 음식에다가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앞으로 인류가 건강하게 삶을 명의하는 데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대안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의 강점, 어찌 보면 좀 자랑스러운 철학 이런 것들 장관님께서 정말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국관 역시 같은 맥락, 같은 의미로 꾸며져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한국관도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 이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서 건강한 한식 문화 특징을 또 미디어 아트하고 다양한 볼거리로다가 이렇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관에 들어가시면 처음엔 현대인의 식생활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람객들한테 질문으로 다 던집니다. 그런 종류의 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전시 공간에 가면 그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로봇 암에다가 매달은 미디어 아트가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래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365개의 항아리에 이렇게 미디어 아트가 프로젝션이 되면서. 이게 365일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월이 만드는 어떤 음식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저장이 갖고 오는 조화와 발효 이런 것들의 어떤 지혜를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면 한식의 생명력을 다시 환기시키는 어떤 미래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파란 그린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다 구상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전시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묘사가 너무 생생하셔서 정말 가본 듯도 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람객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식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음식들이 좀 메뉴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동안의 한식이 이제 한식을 세계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리느라고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이렇게 좀 조금 좀 싼 이미지로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접근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패식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랬던 점이 있는데 우리 원래 음식이라는 게 한상 차림으로다가 항상 반찬이 뭐 두세 가지 되더라도 반드시 소반이든지 한상으로다가 항상 서빙이 되고 이렇게 제공이 됐었는데 그래서 한식 본연의 어떤 한상 차림 문화로 그렇게 고급스럽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인기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오방색 비빔밥을 주메뉴로 해갖고 조화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화밥상. 네, 네. 하모니. 그다음에 한국의 장류를 활용한 갈비찜, 쌈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치유밥상이 있고요. 또 잡채, 김치 이런 걸 메뉴로 한 장수밥상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보통 그냥 갈비찜 또 잡채 이런 식으로다가 단품 메뉴가 아닌 한상 차림으로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차려서 갖다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단품도 물론 있습니다. 쌈이라든지 해물파전이라든지 이런 단품도 있고 호떡 또 붕어빵도 있는데. 네, 간식 종류도 있네요. 네, 네. 붕어빵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장관님 원래 음식 전문가셨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퇴근 시간 아닙니까? 네. 아마 군침 삼키시고 빨리 오늘 한상 차림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자, 이게 직접 밀라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준비한 이 한식을 먹는 모습 아마 보셨을 텐데요.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한국과는 한식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하루 평균 약 한 500명 정도가 레스토랑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진 보면 가끔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레스토랑 앞에 줄 쭉 서 있는 거 아마 보도가 몇 번 된 것 같습니다. 보도 재료로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한 접시 주제 메뉴 같은 것들 인기 있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잡채라든지 김치찌개 같은 것들이 좀 인기가 있고요. 최근에 이탈리아 일간지 중에서 일지오날레라고 꽤 유명한 일간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관의 한식 레스토랑은 엑스포장에서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먹거리를 소개하면서 사실 우리의 맛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맛에 좀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또 호기심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관님이 느끼시기에 한식을 즐긴 외국분들이 우리나라를 좀 찾고 싶은 동기부여가 된다든가 그런 호기심을 많이 받게 돼서 실제로 좀 관광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냥 먹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항상 문화를 담고 있죠. 음식은 항상 문화인데 한식을 알리는 건 곧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식기 또 음식에 담긴 이야기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총체적 문화로서의 한식 문화를 이렇게 보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한식 음식 문화 중에서도 사찰 음식이라든지 전통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찰 음식 시연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홍보 이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아울러서 밀라노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 동안 엑스포장은 물론이지만 또 밀라노 도심 곳곳에서 한국 영화, 음악, 패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계속 제공할 겁니다. 네. 아까 미디어 아트 말씀하실 때부터 저는 장관님 교수 시절부터 많이 배워왔는데요. 컨퍼런스나 폴럼에서 광고 마케팅, 미디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디자인까지도. 그런데 이 장관님의 또 전문성을 10분 발휘하셨군요.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다양하게. 그러면 지금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거면요. 6개월 동안 엑스포가 계속되는 건데요. 하루 아까 500명이 레스토랑만 줄을 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전시관을 방문하게 될 걸로 예측하고 계세요? 네. 한국관은 저희가 목표로 삼는 건 지금 200만 명 목표로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5월 1일 개관 이후에 10일까지 열흘 정도 운영해 본 결과 한국관 관람회는 일평균 1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을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지금 초기인데도 이런데 조금 더 지나면 실제 더 많이 오게 될 것 같은데요. 밀라노도 여름 휴가 시즌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약 200만 명 방문 목표는 무난히 넘어설 거로 보고요. 밀라노 같은 데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정도 사람을 따로 초청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이미 벌어져 있는 잔치판에 우리가 잘 이렇게 수저를 잘 올려놓으면 그 많은 사람을 우리의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시가 이번에 이태리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엑스포 공식 SNS에 웹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관람객이 선정한 10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이 리스트에 한국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보고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한국관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먹어봐야 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 먹거리 문화가 모여 있는 데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0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간 행사라고 하더라도 흥행은 대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잘 연결되기를 바라보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밀란 화면 패션의 도시잖아요. 장관님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한일 간 음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오늘 문자 보도가 있었어요. 이 기사 한일 간의 음식 전쟁 밀라노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본은 일본대로의 특징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좋은 음식의 어떤 특징이 갖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이 일본 문화를 투영하고 있다면 한국 음식은 한국 문화를 잘 투영하고 있는데 우리 음식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밀라노 엑스포에서 잘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마 일본 음식이 세계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할 겁니다. 스시라는 어떤 음식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니까요. 아직 한국 음식이 그만큼 돼 있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처럼 전 세계에 잘 알려지고 또 고급 음식으로 소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이게 유럽이나 미주 여행을 해보면 저페니스 레스토랑, 차이니스 레스토랑 이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도시에. 그런데 코리안 레스토랑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인 교포분들만 먹고 아마 이번 밀라노 엑스포가 한국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좀 많이 알리는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화, 체육, 관광 이 각각이 굉장히 큰 영역인데 이 분야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또 중요한 영역이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정책 운영해 나갈 방침이세요? 우선 중요한 건 정책 그 자체가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정책으로서는 아주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문화정책은 반드시 그래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손끝에서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국민과의 소통도 저희가 해야지 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듣자는 말씀을 꼭 제가 이제 저희 부에 있는 여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잘 청취하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이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부터 이게 시작되고 또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문화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저희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 이 정책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소통과 공유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이 문화체육관광부 다양한 행사에 올해도 참 많은 행사가 예정돼 있을 텐데요. 여기에 참여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참 오늘 장관님 제가 진행하면서 느낌은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정말 진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마지막 여담으로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창조 경제 이야기하는데 창조는 문화 영역이고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면 나라가 융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취미가 있으세요? 저는 저는 워낙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던 뉴미디어 쪽에 디자인을 가르치고 영상을 가르치던 교수였었는데요. 요리사가 집에서 잘 요리 안 하죠. 맞습니다. 셰프들이 집에서 식구들은 밥 안 해 주죠. 네. 저도 뭐 이게 직업이다 보면 때로 정말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히려 아웃도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고 이러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등산하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고요. 집에서는 가능하면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장관이 의외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봄 관광주간을 맞이해서 솔선수범, 문화체육관광부, 적어도 부처의 간부들과 우리 직원들은 다 여행 많이 가라, 휴가 떠나라 이런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그 덕적도 캠핑은 원래 좋아하시는 걸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실 좀 괴로운 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산에도 데려가고 자꾸 야영도 하자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좀 피곤한 점이 있죠. 체크무늬 난방 입고 한번 야외에 계신 모습을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 오늘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